자정이 넘은 시간, 운동가방을 맨 애뜬 남성이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춰섭니다. 대문 창사를 두 손으로 잡고 반동을 주더니 손잡이를 밟고 올라선 이 남자. 그대로 훌쩍 대문을 뛰어넘어서 마당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적은 모습, 그리고 이내 집안에서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비뚤어진 표심입니다. 자, 깊은 밤 누군가 대문을 넘어서 몰래 들어간다. 도둑이 아닌가부터 의심이 되는데,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 집 안부터, 집안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2013년 3월 3일 일요일이고요. 자정이 막 넘은 시간에 웬 남성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주택, 대문을 넘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집안에는요, 전날에 모여서 가족 식사를 마친 일가 친척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순식간에 그곳에서 흉기를 빼들고 사람들에게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엎드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1살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남녀들, 노인들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대부분이 잠들어 있거나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굉장히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자, 이러면 집안이 완전히 뭐... 네, 거실에 있던 21살 여성, 또 41살 여성, 72살 여성, 72살 남성의 머리, 얼굴 이런 부분에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들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43살 여성과 46살 남성의 가슴 얼굴도 공격을 했는데 이들 중에 남성이 깨어나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범인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흉기로 이 남성의 목부분을 강하게 찔러서 결국 살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금만까지 건너가서 중년 여성, 남성 두 사람을 또 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아주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상자들 연령대를 보면 일가 친척이 아닐까 싶은데 자,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잡힌 거라기보다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범인은 범인 짓고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앳된 살인범의 정체는 바로 이 집안의 놀랍게도 큰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9살 김모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바로 졸업한 10대인데 이 숨진 사람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김군의 작은아버지, 다친 사람은 김군의 할머니, 할아버지, 큰고모, 둘째 고모하고 고모부, 사촌, 누나, 숙모. 자, 이 바로 전날이 바로 이 할아버지 생일하고 작은아버지 이사를 갖다 기념해서 온 친척들이 다 모였던 건데 김군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 식사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김군과 아버지는 밤 11시쯤 돼서 근처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 이후에 이 김군이 몰래 빠져나와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이게 양 변호사님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 생신 때문에 모였던, 일가 친척이 모였던 자리에 딱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군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녀온 다음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당신이 큰 며느리인데 왜 그런 자리에 빠지느냐라고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주치기를 친척들이 자꾸 나를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다라고 무시해서 가고 싶지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본 김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시해? 그렇게 화가 나서 친척들을 해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흉기들을 챙겨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던 겁니다. 우리 친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저렇게 무시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사실 평소에 친척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김군의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요.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든지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어머니랑 친가, 친척들이 다투는 걸 매번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도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숨진 작은아버지 말고요. 또 다른 작은아버지가 한 명이 더 있는데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 특히나 좀 앙심이 깊었습니다. 김군 누나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그 누나를 향해서 내뱉은 적도 있었고요. 또 그 할아버지 치순잔치 때 일가 친척이 다 같이 금강산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이때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어머니가 난 뱀멀미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가 어머니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당시 그 19살에 김군 당시 취재진 앞에서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명절은 매일 싸우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폭행했을 때 담복하게 막았어요. 누나도 빤떼지고. 아니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지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아마도 이게 또 친인척들 사이에서는 오래 계속 보기 싫어도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꾹꾹꾹 쌓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그중에 제일 본인이 원망했던 작은아버지는 또 그 전날 모임이 없었답니다. 그 자리에는.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아들도 그 자리에 갔었잖아요. 거기서는 다른 친척들하고 굉장히 또 사이좋게 얘기를 나눴었대요. 그런데 와서 다투는 부모님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김군도 어머니한테 오히려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분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를 효심 때문에 이런 것을 저지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라 그렇게 지적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반성문 같은 걸 썼어내도 거기는 어쨌든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설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반성이 아니라 그냥 계속 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숨어 겪었다. 이 얘기만 또 쓰러뜨렸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한 명, 다친 사람이 일곱 명. 하지만 정말 자칫했으면 정말 일가족이 몰살이 될 뻔했습니다. 사실 이 가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가 19살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참작할 만한 동기도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 김근혜 부모님이 장례비 또 치료비 수천만 원도 부담을 했고 조부모님들은 또 선척까지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소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가장 큰 건 보복의 우려인 것 같아요. 보복. 살아남아 있는 다른 친척들. 그리고 이번 범행 과정에서 본 것처럼 김근혜 반사회성이나 범죄에 대한 무관갑성 이런 걸 생각하면 사회에 돌아오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친척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위해를 충분히 갈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잔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소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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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